오늘 숙제 해주신 분은 총 16명 이고요. 같이 요 순서대로 어떤 분이 어떤 숙제 했는지 보면서 중국어 그분이 준비해 준 중국어 한번 볼게요. 오늘 꼭 써야 되는 우리 숙제 단어 우리 찐티엔더 권지엔드 즉시 띠엔 띠엔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이딩여 용샹 쩌그 띠엔드 즉스 그리고 그게 들어간 멋진 문장 어떤 거든 다 상관없는데 우선은 우리 신쥬 님이 가져온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타니 님은 띠엔이 님한테 좀 도와가지고 자기 미션이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여자가 말한 건지 남자가 말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로마 로마 해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비예 부실 종디엔 이외 워 하유 외랄 이외 워 하유 니 약간 오글오글하게 번역하시면 돼요. 이거 누구? 비예니까 남자 입장에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자 입장에서 번역해 볼게요. 비예 졸업 아 졸업 비예 필업 아니고 졸업 졸업 부실 종디엔 비예 부실 종디엔 이외 워 하유 외랄 이외 하유 니 살짝 오글거리게 어 살짝 변경 이걸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비예 부실 종디엔 이외 워 하유 아직 있어. 외랄 도 있고 이외 워 하유 니 로마 로마 오글오글하지요. 졸업은 종디엔 이 아니야. 왜냐하면 워 나에게는 하유 또 있어. 무엇이? 외랄 미래가 있고 이건 하기 싫은데 이외 워 하유 니 너도 있어서 니가 있대. 그래서 졸업은 끝이 아니야. 라는 표현이고요. 좋은 문장이었어요. 요게 디엔 들어간 거는 종디엔의 디엔 가지고 왔고요. 신주님이 빅픽쳐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디엔하고 딱 반대되는 지 디엔을 또 같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의도한 건지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종디엔의 반대말 런셩 지 디엔 여기는 삼삼 나란히 있으니까 런셩 요거 올리고 런셩 지 디엔 런셩 지 디엔 근데 이거는 반어법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이해를 못한 것 같기도 해. 그 인생의 기점 하나는 되게 비싼 경주차에서 시작하고 하나는 세발 자전거에서 시작하는데 시지샹은 공평더 시지샹은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공평더 공평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요. 진짜 공평해서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아 진짜 존나 공평하네 뭐 이런 반어인지 모르겠어요. 런셩 지 디엔 시작점은 시지샹 시그 아 아 어쨌든 빵살에서 시작하는 거 아 아 아 어쨌든 태어나서 빵살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일단 추바라 이제 지 디엔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우시 부 공평다 나 지우시 부 공평더 이스마 공평해? 오늘 햇빈이 공평해요? 제가 시지에 우리가 런셩 지 디엔 즉 공평하네 공평한가? 몰라 공평한 것 같긴 한 게 시간을 똑같이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금수저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금수저 흑수저 지웅어대 정도 알면 되겠네요 이따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부어대 지웅어대 또 나올 건데 런셩 지 디엔 시지상 주의 아 시 공평다 인생은 공평하게 불공평하다 이것 좀 정답인 것 같다 와 이거 이거 되게 정답인 것 같다 인생은 공평하게 불공평해 그리고 지 디엔 벗어나면 순간 완전 불공평하고 속도의 차이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 중에 누가 여기 아까 있었던 종디언에 들어왔을지는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시부시나 시바 누가 끝까지 완주했을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모르겠어요 주포 중국어 생활 두어 지어라 양년라 그리고 신주님의 빅픽쳐 종디언 하고 지 디엔 딱 그 두 개 가지고 오셨어요 진짜 그 다음 숙제는 우리 유진님 숙제입니다 우리 유진님도 종디언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계속 종디언 종디언만 나오는데요 종디언 쭈오쟈이 젠팡 젠팡 되게 반가운 단어예요 젠팡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하철 타거나 기차 타면 안내방송에서 젠팡다오쟌 죽전 죽전짠 젠팡다오쟌 대구 대구짠 그 나올 거예요 전방에 도착하는 역은 뭐 다음 내리실 역은 무슨 역 무슨 역입니다 할 때 젠팡다오쟌 시 할 때 그 젠팡 그리고 종디언 종점이 쭈오쟈 젠팡 오늘 들어 들었어요 맞아요 젠팡다오쟌 시 어디 띠이 띠링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고 그거 좋아요 좋아요 종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여기 잼방에 있으니까 이스 종 부 야 왕 지 제 아 제빵떵 뭔가 했어 제빵따우찬 제빵 앞쪽에 내리시려 전방에 도착하는 역은 어디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제빵이란 표현을 쓰고요 근데 이 문장도 저 되게 좋았어요 짧고 뭔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 문장까지 페이님 것까지 보셨고요 이거 이제 쫑디엔은 종치고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음 문장은 한이니카님이 해주신 숙제인데요 한이니카님 계신가요? 한이니카님 숙제 진짜 좋았는데요 약간의 조금의缺点 요기가 어색하면 첫 번째 있는 뒤에는 빠져도 괜찮아요 요최댄 매관시 요최댄 매관시 요기는 요댄이 아니라 요이뎀댄 더 요, 요댄, 최댄 맞아요 요댄, 최댄 약간의 결점이 있어도 매관시, 매관시 괜찮아, that's ok, 저랑 이러면 자이 비로소 정시 되게 진짜 같거든 맞아요 단점이 좀 있으면 어때 2% 부족해야 그게 진짜 사람이지 그래야 인간답지 맞아요 요, 이거 그냥 요댄고 요댄 빼고 이 댄을 일부에서는 특히 서면으로 쓰거나 할 때는 그냥 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색하면 첫 번째 있는 뒤에는 빼고 요, 최댄 예 매관시 라고 쓰셔도 돼요 이런 뜻이에요 단점이 있어야 인간 사람이지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냄새 나는 거지 맞아요 우린 너무 풀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댄이 좀 있는 거는 매관시에요 자양 잘 전시 하오 그리고 그 다음 숙제는 우리 수아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중국어 진짜 제일 많이 늘고 있어요 수아님이 준비해 주신 이 숙제에 아까 부월달 썼던 게 딱 나와요 워건 부월달 웨이도 공통된 지우시 알 이거 되게 웃긴 건데 일단 웃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워건 부월달 나와 부월달 금수저 웨이 유일 웨이도 유일한 공통된 공통된 공통점 지우시 저스트 알 알 워예시 어르신 어르신 띠알 딸 타 이즈 띠알 딸 나도 이대째 걔도 이대째 즉 나도 자식 걔도 자식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거 그게 알 알 띠알 거 워건 부월달 워건 부월달 웨이도 공통된 지우시 나랑 재벌 이세 공통점은 둘 다 이세라는 거 맞아요 둘 다 이세라는 거라고 쓰면 돼요 워건 부월달 웨이도 공통된 지우시 알 그래서 마윈이 그랬어 한동안 중국에 그런 말이 유행 이었어요 부월달 정월달 무슨 어르신 무슨 어르신 가 유행 이었어 뭐 예를 들면 금수저 흑수저 똥수저 이런 말들이 유행하니까 마윈이 그랬어 니 부여 니 부여 당 부월달 니 지지 당 부일달 니가 뭐 부월달 니 부일달 니 부 뭐 쇼옹 알다 니 부여 왕 그런 걸 원망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부여 센 부월달 부여 왕 쇼옹 쇼옹 니 지지 당 니 지지 당 니 지지 당 부일달 니가 첫째 니가 저거 하라고 그리고 여기 얼빵 하다는 게 나오는데요 중국어 욕 중에 알 삐 라는 욕이 있어요 알 삐 라는 욕이 있어요 약간 병신 같은 욕이 있는데 알 하면 거기에 약간 그 풍자의 뜻도 될 거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이래 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인 것도 번역이 맞고요 알 삐 라고 하면 바보 병신 등신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삐 는 보통 알파벳 b 로 써요 알파벳 b 로 쓰는데 그 뜻이 있어서 둘 다 띠 하다는 거 뭐 이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둘 다 좀 띠 하다는 근데 그거는 공감이 안되잖아 둘 다 띠 라는 건 그래서 우리 식태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저 사람 바가지 머리가 띠 라는 거 표현한 거 같아요 바가지 머리가 다 띠 라면 우리 하이즈라는 어떻게 바가지 머리 다 띠 라면 우리 친구들 다 어떻게 바가지 머리 라고 띠 란 건 아니고 근데 rb 라는 표현이 띠 라는 표현이 있기는 해요 네 하이즈라 님 미안합니다 다음 문장도 우리 수아 님이 찾아온 건데요 요거는 디엔의 용법이 되게 좋았어요 용법이 되게 좋았어요 자 여기 음식을 막 시켰는데 服務員이요 服務員이 얘기해요 這是根據你的口味和出的價位點的菜 마지막에 있는點的菜만 잘 해석할 수 있어도 돼요 끊어 읽기 되게 어렵죠 이거는 這是 이것은 무엇입니다 根據 什麼에 의거하여 什麼에 근거하여 什麼에 근거하여 什麼에 근거하여 你們的口味 당신들의口味, 입맛和出的價位 간격的價位 位在5千,4千,6千원 錢珈 pris到可以 尾科 尾 entre 你們的位 爲 interests 所以이맛 衣맛은 일단 uprising을 좋아하고 下限 六激 水 然後 那次 가격 bill 그래서 부탁할게요 라고 했더니 오리도 있고 삼계탕도 있고 꽃게도 있고 육해공 다 있네요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맛과 지출 가능한 가격대에 맞게 차려낸 음식입니다 맞아요 주문한 차려낸 뭐 주문한 음식입니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不知道他是 무슨 사람아? 是不是 부부위원? 나요 마? 不知道他是 무슨 사람아? 여기 달고 있는 거 봐서는 부부위원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 입맛과 추윤의 가격대에 맞게 차려야 할 것 같고 입맛이 되게 발음하기 힘든 게 제가 베이징에 있는 거고 베이징에 있는 거고 저는 베이징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계속 말하는 거고 여러분은 또 듣지 못해 그래서 그게 되게... 발음이 많아요 입맛에 있는 거고 입맛에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장수화는 코워드 좀 다르었요 아 이분이 마담이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부위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식당과 수수료 싸움을 하고 있는 다요로 보여요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点的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맞아요 당신들의 좋아하는 입맛 사용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요번 거는 숙제 끝판왕 오기님의 숙제입니다 오기님 거 숙제 끝판왕인 줄 알았더니 저번 거 돌렸었어 為青春点잔 저 장수월에 왈재가 뎐잔더 수호 티고더 봐 이젠 3시치 전 그때 내가 뎐잔더 할 때 이징쥬 쇼고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돌려먹었어 왜? 青春을 위하여 뎐잔더 뎐잔더 청춘의 추천 맞아요 청춘의 추천 소스가 떨어졌을 리 없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도의잇지 자기 자신에게 自己 恨 恨 恨 恨는요 막 때릴 때 세게 때려 할 때 막 모질게 할 때 이렇게 恨 모질게 악독하게 매섭게 단호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도의잇지 自己 恨一点 自己한테는 恨一点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리 천공 찐이디엔 자기한테 恨 하게 해야지 리 천공 천공까지 찐이디엔 찐 가까워 헨 찐 어 헨 찐 대빵 가까워 헨 찐 이렇게 외워도 되겠다 앞에 헨 자가 붙으면 일반적으로 막 와일드하다 이게 앞에 붙은게 털모 잔데요 보통은 짐승을 얘기할 때 앞에 털모 변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뭔가 사납고 와일드하고 거칠 때 저 부스를 많이 써요 도의잇지 恨一点 리 천공지一点 자기에게 엄격해야 성공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大家好 레이색 조빵매요 点잔 응 이 질문을 쇼고 왔다 然后 下面 오기타 찐지 이거는 오기가 직접 쓴 것 같은데 약간 내 스타일이야 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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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ㄷㄷ 이거 아까 내 스타일이에요 내가 말한건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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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약간 우기 느낌도 아니고 이게 이 끝에 마감처리 도구를 때려보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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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реб 이 경우엔 ㄷㄷ 제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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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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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작동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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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넌 스스로에게 좀 더 모질게 돼 왜냐하면 세상은 너에게 더 모질 테니까 세상은 너에게 더 더 혹독할 테니 디테일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매끄럽지가 않죠 자신에게 혹독하게 해 세상은 너에게 더 혹독하니까 근데 문장은 너무 좋았어요 1등 노렸죠 자 다음 문장 이게 혹독하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황탄이님이랑 오기님이랑 되게 동년배 똑같이 동년배 여성인데 준비해온 짤들이 되게 많이 달라요 느낌적인 느낌이 다음 거는 황탄이님이 준비한 숙제고요 황탄이님은 약간 벽맛 도는 거 좋아해요 옛날에는 야시시한 거 갖고 오더니 벽맛 도는 거에 꽂혀가지고 약간 신주 언니랑 비슷한 거 찾아와요 게이 게이디엔 여기는 게이이디엔을 줄여가지고 게이디엔 게이디엔 혹은 게이디알도 괜찮고요 게이디엔 지양리마 문장 맨 끝에 마 짜 있으면 능글눥글한 느낌을 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막 맛있게 먹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에이 니씨 왕허 커피이 마 커피 좋아하잖아 마 이런 능글눥글한 느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니스 한국어 마 에이 한국인이잖아 예를 들면 중국 가서 우리가 막 가격을 흥정해 그리고 예를 들어 중국인이 100원 달랐는데 내가 80원이라고 불렀어 그 중국인이 안된대 그러면 에이 중국어는 시왕빠 마 이렇게 하면 돼 중국어는 시왕빠 이렇게 하지 말고 막 그거를 막 중국어는 중국인은 중국어는 시왕빠 중국인은 팔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에이 중국어는 시왕빠 마 중국인 팔 좋아하잖아 마 우리끼리 왜이래 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게이디엔 지왕리 마 아 뭐 좀 갖고 와봐봐 지왕리 지왕리 여기 뒤에 있는 어 이게 그냥 금전적인 리워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같이 지왕리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뭘 받아요 지왕리 예를 들면 상여금 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같은 거를 지왕리 라고 많이 표현해요 홍빠오처럼 그래서 에이 퍽 게이디엔 지왕리 마 정말 이거를 막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정말 디엔짠 원하는 게 아니라 게이디엔 지왕리 마 디엔이 있는 거는 좀 가와봐 좀 가와봐 해서 게이디엔 지왕리 마 이 표정이랑 맞자를 같이 기억하시면 영원히 안 까먹으실 거에요 탄이님 덕분입니다 황탄이는 여기까지 딱 좋은데 너는 꼭 니가 모르는 걸 이렇게 집어와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하더라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꼭 꼭 자기가 잘 모르는 걸 하나 갖고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헬프 막 이렇게 써놓고 톡 껴 이것도 내용이 뭔가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같이 한번 토론거리가 있어요 장교수님인 줄 진짜 다시 볼게요 같이 愛情 사랑 愛情 사랑 愛情 愛情 단품일까 세트일까 이런 허무 맹랑한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바이듀에 일단 검색을 딱 했어요 이게 신문 기사에 있더라구요 무려 2010년 2010년 신문 기사에 어떤 어 뭐 객원 기자 이런 분이 자기 아까 이렇게 칼럼 같은 거 있잖아 자기 의견도 쓰고 뭐 이런 칼럼 같은 거에다가 이런 내용을 쓴 건데 너 땜에야 이거 한 30분 공부했어 혼자 쭉 썼어 근데 대충 내용이 뭐였냐면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 나는 이 여자의 이 부분만 좋은데 딴 디엔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여자가 머리 긴 것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겨털 있는 건 싫고 말이 많은 건 싫고 뭐 침 튀기는 건 싫고 이제 뭐 그런 거는 싫어 그래서 이제 사랑이 딴 디엔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랑은 타오찬이라서 한 부분만 좋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럼 쓰는 이제 그 사람이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자한테 그런 거 오픈 결말 알죠 독자한테 오픈 결말로 이렇게 끝내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독자한테 오픈 결말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인치 워싱두의 펑이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얘기해줬다 아이칭 도시 딴 디엔 예 도시 타오찬 사랑은 단품이기도 하고 또 어 Z템이기도 해 난이 페이찬 그거를 어쨌든 단품을 시켰든 세트템을 시켰든 어쨌든 그걸 섞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줬대 그 친구가 그러면서 중요한 건 야오슈엔두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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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괄 뭐 슈엔두에 창괄 그 창괄 맥도날드인지 KFC인지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그게 단품인지 세트템인지를 고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이게 끝나 그냥 그러면서 이제 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군가가 쯔주 찬더파밍 셀프 어 부패의 발견이 이런 사랑에게 해답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뭐 멋진 말이기는 그 부패의 발견이 음 우리 인류에게 도움을 줬듯 사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뭔 개소리야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와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별 시절대기 없는 거였는데 어쨌든 딴디엔이라는 표현은 괜찮잖아요 그죠? 뭐 개소리야 그래서 사랑은 딴디엔 단독으로 시키는 걸까? 단품일까? 하이스 타오찬 세트템일까? 그래서 딴디엔 타오찬 요 두 가지 단어 건져 가시고요 결론은 후슈엔바다오 후 개소리 뭐죠? 그러니까 약간 본인도 잘 모르고 얘기한 거 같아 딴디엔인지 타오찬인지 내일 맥도날드 가서 시켜먹으세요 그거만 알면 되지 뭐 그리고 본인이 모르겠는 건 과감하게 본인 숙제에서 좀 빼세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래 황탄이 진짜 나한테 진짜 왜 그래요? 너 진짜 죽는다 진짜 자 그리고 우리 에스앤피그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에스앤피그님이 주신 숙제인데요 이것도 좋았어요 간판인 거 같아요 아니면 전단지일 수도 있고요 네 결과는 맥날은 역시 나는 빅맥 자오 디엔 파오즈라고 나오는데요 맨 앞쪽에 있는 이 자오 디엔 자오 디엔 자오 디에니 뭘까요? 자오 디에니 뭘까요? 자오 디에니 뭘까요? 자오 디에니 뭘까요? 자오 디에니 이거 남팡 사람들이 많이 써요 저는 저는 我在 베이징 료수에다 슈화 일반 또 슈워 자오 찬 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자오 디에니 이때 자오 디에니는요 아침밥을 자오 디에니 하더라고요 아침 식사 근데 이게 우리가 먹는 것처럼 오첩 반상에 먹으면 안되고 아침에 먹는 간단한 식사를 자오 디에니라고 하는데 대만 사람들이나 남쪽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아침밥으로 먹는 빠오즈는 여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기준으로는 여러분 기준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오른쪽 그 호빵 같은 거 저 티 안에 담겨있는 거 저 티 안에 담겨있는 저 이 티 빠오즈 저기 담겨있는 거 저게 빠오즈인데요 저 만두 호빵 같은 만두 자기 식당 이름이 뭐 아침밥 만두 이런 건가 봐 아침 만두 아침 식사 만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요 밑에 이렇게 두 글자가 있는데 나는 이 글자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비엔실 비엔실 이게 뭔가 봤더니 요 그림 왼쪽 내 기준으로 바로 딱 붙어있는 요거가 비엔실이래 근데 너무 말도 안되는게 얘 훈뚠이거든 나는 북경에서 유학했으니까 비엔실 같은 거 몰라 이거는 나한테는 죽었다 깨닫은 훈툰이에요 훈툰 아침마다 먹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가지고 비엔실이라고 하면 훈툰을 어떤 동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나봐 저거 훈툰인데 맞지 우리는 또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게 훈툰인데 한국 애들은 훈툰이라 하거든 툰 발음도 안 돼가지고 우리는 저거 나한테는 진짜 훈툰인데 이걸 이렇게 얘 검색해도 이 그림이 나오구요 비엔실 이 그림이 나오구요 훈툰을 검색해도 이 그림이 나와요 이왕 이왕 그러니까 아마 지역별로 우리도 워만창 나는 대구에서 정구지라 했는데 서울 애들은 부츠라거든 정구지는 부츠고 부츠는 정구지에요 무말랭이는 오그락지인데 오그락지가 무말랭이고 바지래기가 파절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그쵸 정구지가 부츠고 오그락지가 무말랭이고 바지래기가 파절이인 것처럼 바지래기 오그락지 몰라 오그락지도 모르는 아까 안그래도 갱식이 얘기 엄청 했는데 갱식이도 모르는 사람들 바지래기 오그락지 몰라 오그락지도 모르게 소통이 안 돼 그래서 그래요 음 이게 그냥 그런 거니까 근데 어쨌든 덕분에 알게 됐구요 요기 요 이미지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맨 저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탱이에 있는 거 갱식이 몰라? 검색해봐 갱식이 식당 차리면 대박 먹힌다 요 노란색에서 맨 조석탱이에 있는 거 호이웨 우총 호이웨 우총 호이웨 우총 호이웨 우총 이 나오는데 이걸 또 북경에서는 호이월 우총이라고 해요 호이월 우총 근데 어 일반 보통화 아니면 호이웨 우총 아 갱식이라고 갱식이 호이웨 우총 호이웨 우총 호이웨은요 맛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맛이 돌아오는 거 그게 뭐냐면 음 끝맛 음식을 꿀꺽 했는데 남아있는 그 맛 그게 아주 그냥 우총 맞아요 저는 얼마에 조금 약간 워이웨 자 고인 이네 워자의 베이징 루슈에다 근데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호이웨 우총 인양早찬 이거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호이웨 우총 인양早찬 이거를 식당 어 광고다 생각하고 응응응응 후bon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응응 응응응응 응응응 응응 응응응 Penal 끝맛 전장난 끝맛 끝맛 대박 끝맛 끝내 줘요 낙 torpedo yourselves 끝났티 할 받아 맛도 좋고 인양 영양도 풍부한 아침밤이 될 거에요 멸치 아 이거 아주 뭐 갱식 얘기하고 있어 기운한 뒷맛 영양 만점 좋아요 아주 그냥 끝내줘요 끝장나는 끝맛 영양 끝장판 야 이거는 별로 끝장판은 약간 난장판 같지 않아? 보통 공부하는데 영양은 끝장판 이렇게 쓰면 약간 난장판 같은데 너는 홍보하면 안되겠다 영양 대박 뭐 끝장 근데 몰라 한숨하게 말하니까 먹기 싫어졌어 별로인거 같아 보통은 끝판왕이라고 쓰지 않아 초급자님 대박 오랜만이다 반가워요 역시 끝판왕 끝장판이라가지고 지금 끝장판 끝판왕이 맞는거 같아요 아무튼 훈툰이라고 하고요 우리들은 박선생님 숙제 요새 물오르고 있죠 박선생님 숙제 자 요번거 기대하세요 박선생님 숙제 기대하세요 12댄치엔 수이자 이거 내 하루 같아 와 나 12시 전에 잔다 1댄치엔 수이자 1시 전에는 잔다 2댄치엔 2댄치엔 그래서 수이자오로 바뀌었어요 맨 끝자가 달라요 수이자오는 내가 가서 내 발로 자는거고 수이자오는요 잠이 드는거에요 수이자오는 내가 자러 갈게 워치 수이자오구요 수이자오는 내가 안잘려고 안잘려고 했지만 수이자오 그래서 잠이 드는거를 수이자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2댄치엔 2시 전에는 반드시 잠든다 3댄치엔 3시 전에 랄지 나님이 하이 심져 아직 깨어있다면 랄지시 狗 랄지시 狗 근데 내가 이때 이거가 딱 올라온 시간이 2시 40분인가 그랬거든 내가 이걸 본게 3시였어 내가 댓글을 달았지 랄지시 狗 하하하하하 내가 2시 40분인가 이 글이 올라왔고 내가 이 글을 본게 3시 좀 넘었을때라가지고 狗 狗 狗 狗 狗 狗 狗 狗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거는요 네이버도 모르는 욕이에요 睡 잠 잠자는거 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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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잠 뭐 꺼져 잠 씹으라 잠 뭐 씹으라 이런 느낌 이거는 네이버가 똑똑하게 잘 했더라 이거 내가 한 건 아니고 네이버가 한 거야 다시 한 번 읽고 넘어갈까요? 12시까지는 잠자 1시까지는 잠자 2시까지는 잠자 근데 이때까지는 자야지 취침 시간을 3시간 보장받을 수 있거든 3시까지도 못 자면 난 진짜 개새끼다 나는 3시까지도 못 자면 3시끼다 그리고 3시도 넘어가면 지금 자면 못 일어나 그럼 이제 아 진짜 잠 다 잤네 젠장아 잠은 무슨 씹으라 이런 느낌으로 쉴이니마가 비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박선생님이 주신 거고요 칭 연수이디언 님만 부야 부야 님만 스위벤 샤 막 그 웃고 그러지마 그 웃고 그러지마 염수이디언 염숙해 방금 씹으라 염숙해 염병 염병 아까 그 염병 뭐 그런 느낌이에요 칭 연수이디언 좀 좀 니네 염숙하도록 해 지금 진다 지금 진지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다섯 글자인가 나 진지하다 짐 궁서체야 이런 느낌 염수이디언 징 염수이디언 염수 한자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이 예쁜 어느 부분이 예쁜 어느 부분이 예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솔이가 미술 전공자가 예쁘다 하면 예쁜 거죠 음 최고 한증은 표렴 알겠습니다 그럼 좀 장야님이 하신 숙제 볼게요 좀 장야님 숙제 되게 좋았는데요 좀 장야님 하신 숙제는 와더 요디언 나의 장점 용위 런추어 용 용감하게 용위 자체가 용감하게 런추어 내 잘못을 런 전 인정합니다 와더 요디언 용위 런추어 당당하게 용감하게 음 씩씩하게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와더 취디언 다만 저의 단점 단점은 찐쥐 부가이 찐쥐 부가이 요거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동어 할 수 있어요 광동어 내 색조 방메이요 나의 허우 내 허우 용위런추어 그럼 내 장점과 단점은 각각 뭐예요? 이거 기린이의 장점 단점 각각 뭐예요? 맞아요 장점은 어 나의 실수 나의 과오를 인정하는 거 단점은 그걸 드럽게 안 고치는 거 찐쥐 부가이 부가이 고치진 않아 응 부가이 맞아 그걸 고치진 않아 그리고 우리 좀 장애아님이 세상의 숙제를 알지 라는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 동영상 사이트에 세상에 거대호가 유튜브도 아니고 거대호가 있는 거예요 거대호가 이런 말을 했더라구 아 거대호가 어떤 할머니한테 왜 쇼핑하지 않고 여기에 앉아있냐 라고 했더니 개림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다운 이렇게 일상 이렇게 여기 발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쉴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할머니가 막 말을 했어 거대우가 이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이 나이 니도 보통화 부타이 하오 이 거대우가 할머니 중국인 할머니에게 중국인 할머니가 이제 되게 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나이 니도 보통화 부타이 하오 그런 건 약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빛에서 뭐래 미친놈 뭐래 미친놈이 하는 그런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되게 어색해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숙제는 수정님 숙제고요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라니쉬 5분이면 끝날 거 같아요 자 수정님 숙제고요 이 짤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는 공감은 잘 안 됐는데 여기 이제 친구가 혼자 말을 해 근데 주어 예 숙제가 왜 이스마 왜 왜 때문에 쩌마 이렇게 또 나 주어 예 왜 이스마 좀 더 나 이렇게 왜 많은 자라 인회 왜냐하면 홈 마크 시 부커슈 부커슈 민치 불가수 빙사 명사 우리가 말하는 불가산 명사 약간 이것도 보리찬 님 스타일 이잖아 하하하 정말 재미있는 잘방을 찾아왔구나 우리 수정이가 부커 정말 재미있는 잘방을 찾아왔구나 어 홈 워크라는 이 단어는 불가산 명사라서 숙제가 끝이 없지 하하하하 쇠셩 디엔짠 뭐 그런 거야 숙제가 왜 이렇게 많은 줄 아니 왜냐하면 숙제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이지 하 웃기구나 쇠셩 학생이라면 디엔짠 추천 누르도록 이런 짤이었어요 이거 하나였어요 버릴 수도 없었고 가지고 왔어요 자 불가산 명사 나는 불가산 내가 혹시 내가 혹시 모르는 다른 뜻이 있나 싶어 찾아봤어 내가 혹시 이게 배꼽 빠졌네요 하하 배꼽 빠져서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하하하하 근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내가 혹시 시대에 뒤쳐지는 걸까봐 불가산 명사 일정한 형상이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셀 수 없는 명사 그렇구나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부커슈 민치 다른 뜻은 없었어요 마지막 숙제입니다 벤교 간바리오 님께서 요새 벤교를 간바리오 하고 있지 않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남기면서 이 숙제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숙제 되게 좋았어요 여기 그냥 써있는 게 디엔 이고요 그 옆에 있는 슝슝슝은요 슝 하고 가는 장면이에요 요걸로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어플이에요 우리로 치면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이에요 그래서 디엘 워바 그러면 디엘 워바는요 나를 주문해 일 수도 있고요 나를 클릭해 일 수도 있는데요 요게 벤교 간바리오 님이 택배라고 했는데 택배 아니고요 와이 마이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거예요 와이 마이 무슨 택배 와이 마이는 뭐예요? 밖에서 집에서 음식을 하기 귀찮으니까 밖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는 거를 와이 마이라고 해요 와이 마이 그쵸? 아 포장 아니고 맞아요 시켜 먹는 거를 와이 마이라고 해요 시켜 먹는 거 송찬 하는 거 시켜 먹는 거 외식하는 것도 그냥 와이미언스 이고요 와이 마이는 이렇게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이에요 즉슬루완진 이종 루완진 앱인데요 배달 음식을 그래서 배달 음식 슝 갈 테니까 슉슉슉 빛의 속도로 슉 갈 테니까 디엘 워바 날 주문해 날 눌러 이게 두 가지 뜻이 다 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날 주문할 수도 있고 나를 클릭할 수도 있어서 이중적으로 너무 잘 지은 앱 이름인 것 같아요 주의 콰이와의 말 디엘 워바 가장 빠른 가장 빠른 배달 음식? 날 주문해 날 눌러줘 가장 빠른 배달 음식 원한다면 날 찍어봐 맞아요 날 찍어봐 니 디엘 워바 디엘 워바 날 찍어봐 날 주문해 날 찍어 그래서 정말 잘 지은 이름인데 이걸 배경과 한 바울 언니 뭔지는 잘 몰랐지만 잘 가지고 오셨고요 요 앱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로 치면 뭐 비비큐 뭐 것처럼 이렇게 유명한 식당들이 있고 도시 고르고 식당 고르고 아니면 메뉴 고르고 식당 고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 클릭해가지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숙제 끝이고요 제가 찾은 숙제는 어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숙제 안 하신 분들 후회하시라고 종뼈 시계 시계는 다시 12시로 돌아가지만 최 이정 부시 주어 티엘 라 그렇다고 해서 다시 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숙제를 지금 안 했다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거죠 방송을 못 봤다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열심히 안 했다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종뼈 이 문장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디엔도 들어가고 요게 제가 찾은 짤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고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우연찮게 후니사랑님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줬거든요 근데 후니사랑님이 댓글을 달았길래 거기에 또 댓글을 달려고 클릭을 하다가 제가 헛발질을 해가지고 후니사랑님 블로그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후니사랑님 블로그에 이렇게 자기 혼자 숙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블로그에 올려주시진 않았는데 본인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여태까지 안 밀리고 진짜 열심히 숙제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몰랐어요 근데 아마 여기 안부글에 올리기에는 좀 뭐 포하오이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신 없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 블로그에 가보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게 다 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완전 감동인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우편이랑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감동이라가지고 여기 남겨놨어요 근데 요거는 후니사랑님이 자기 블로그에 이제 올려놓으신 건데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여기 써있는 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 봐버렸네 이렇게 두 개 해주셨는데 이거 두 개 다 너무 좋은 문장이죠 아까 공부했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계속 이렇게 거의 몇 달 동안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 근데 진짜 완전 완전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찾은 오늘 찾다가 되게 웃긴 거 찾았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 인사하려고 여러분 빨리 자요 자 5댄 수에 비에 이즈 말쇼지야 핸드폰 좀 그만하고 빨리 자요 자 5댄 수에 비에 이즈 말쇼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 티에 대해 웃기더라고요 자 5댄 수에 빨리 자요 비에 아오예 밤새지 말고 밤새서 말쇼지 핸드폰 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나는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고 이렇게 하면 건강은 뭐 내 알바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핸드폰이 안 좋으니까 여기 두의 건강은 당연히 두의 엔짱 부하오 이런 걸 그랬더니 자세히 보다보니까 두의 수지 부하오요 너무 내 스타일인 것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숙제고요 다시 한번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지만 우리 후니사랑님 진짜 감사해서 여기에 특별 게스트 후니사랑님으로 넣어놨어요 진짜 볼거리 많더라고요 여기 집 채팅창에 후니사랑님이랑 신주반장님이랑 블로그 아 시고니님이랑 블로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와 대박이다 우와 저 이렇게 페이게 한 가위만 같아라 쫑취옥화여러 감사해요 아무튼 몇몇 분들이 블로그 운영을 되게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몰래 몰래 보세요 아까 공부하는 데 자극이 좀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다음은 여러분의 영상은 10분의 영상입니다